아빠가 일하는 곳은 매일매일 수백 개의 별들이 내린대요. 별이 머물다 가는 그곳에는 사랑하는 일을 기다리는 여우각시가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별들은 그곳을 여우각시별이라 부른답니다. 날 기억한다는 널 만났다. 하루 대략 26만여 명의 사람들이 스쳐가거나 일을 하고 있는 이곳에서 내가 원하는 건 하나. 최대한 나를 들키지 않는 것. 하필 그가 거기 서 있었다. 세상에 우연 같은 건 없어.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겠지. 혹시 우리 예전에 어디서 본 적이 있었을까요? 난 되도록 사람들 눈에 안 띄게 조용히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.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? 그 사람이 궁금해졌다. 그 사람은 그나는 그나는 그나의 시간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 사람이 더 빨리드 하신가요?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계속 계속 지속됩니다. 그래서 지참까지 야아澤 전혀가 있는지.